이 결혼,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.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닙니까? 정태 이 새끼 빨리 찾아서 방에 쳐넣어야! 왜 끝날 거 아니야, 인마! 세상에 남자가 오정우 그 놈밖에 없니? 정우 씨 포기 못해. 결혼 허락해 주세요. 할머니, 어머니!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어요. 네 놈이 큐이! 오정태 살인용의자로 긴급 수배됐습니다. 혹시 정태 오빠야? 나한테 이제 관심 끊으라고 했잖아. 내 말 다 듣고 가. 진짜야, 너 그만 가, 어서. 천금이 대수야. 우리 결혼하자, 혹시나. 오빠!